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누워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따라해 주세요. 자리에 누워주세요. 몸 들썩들썩해서 편안하게 누워주시고 발바닥끼리 서로 붙인 누운 나비 자세 만들어봅니다. 손바닥은 천장 향하게 돌려 엉덩이 옆에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허리가 너무 뜨는 분들은 엉덩이 들어 꼬리뼈를 살짝 아래로 말아 내려주세요. 무릎은 바닥에서 떠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긴장 내려놓고 골반으로 신선한 산소를 계속 전해보세요. 얼굴 긴장, 어깨 긴장 모두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30초 더 머물러 볼게요. 조심스럽게 무릎 모아주시고 조심스럽게 무릎 모아주시고 다리 쭉 뻗어 바르게 누워주세요. 발끝은 세우고 무릎을 최대한 쭉 펴봅니다. 손을 머리 위로 가져가 깍지 껴주시고 기지개 쭉 펴봅니다. 자, 힘 풀어주세요. 무릎 접어 세워주시고 발 사이 간격 매트 넓이 만큼 벌립니다. 무릎을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가볍게 몸을 비틀어 봅니다. 이제 무릎을 가슴으로 가져와 꼭 안아주세요. 배를 쏙 집어넣으며 등을 동그랗게 만들어 봅니다. 고개 들고 코끝을 무릎과 가까이 가져가 보세요. 숨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고개 내립니다. 발바닥으로 내리고 무릎 세웁니다. 발 사이 간격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 팔 90도 각도로 접어 팔꿈치로 바닥을 누릅니다. 가슴을 들고 등을 바닥에서 띄워보세요. 엉덩이 살짝 들어 몸통 쪽으로 옮깁니다. 등이 더 오목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가슴은 더 볼록하게 등을 살짝 조여주세요. 숨 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팔 쭉 뻗어 손바닥으로 내려주시고 숨 후 내쉬고 마시며 골반 들어 올립니다. 발로 바닥을 밀어주세요. 손깍지 껴고 어깨 하나하나 집어넣습니다. 깍지 낀 손으로 바닥 밀고 골반을 더 들어 올려 봅니다. 배는 쏙 집어넣어 주세요. 호흡은 막히지 않고 잘 되고 있어요. 자, 손깍지 풀어주시고 천천히 윗등부터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편안하게 누워 잠시 호흡합니다. 무릎 잘 세워 주시고 왼 허벅지 위에 오른발목을 올려 봅니다. 왼발 바닥에서 떼고 다리를 가슴으로 쭉 당겨 옵니다. 오른쪽 골반에 들어오는 자극을 느껴보세요. 호흡은 편안하게 어깨 긴장은 풉니다. 오른쪽 골반으로 숨을 깊게 불어 넣어 보세요. 자, 이제 왼발 바닥으로 내리고 오른다리 위로 쭉 뻗어 들어 올립니다. 손으로 다리 잡고 가능한 만큼 당겨 오세요. 왼다리는 쭉 뻗고 계셔도 좋고 무릎 세우고 계셔도 좋아요. 오른발끝을 왔다 갔다 합니다. 가능한 분들은 고개 들고 다리와 상체를 조금 더 가까이 붙여 보세요. 호흡 고개 들고 있다면 뒤통수 바닥에 이제 왼손으로 오른발바닥 감싸주고 왼쪽으로 쭉 당깁니다. 오른팔은 옆으로 쭉 뻗어 내려주세요. 오른다리 바깥 부분과 엉덩이까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 들 거예요.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천천히 다리 중간으로 이제 오른손으로 오른발날 잡고 무릎을 바닥 향해 무겁게 내립니다.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 잡아 엉덩이 너무 뜨지 않게 해주세요. 자극이 느껴지는 곳을 계속 인식해 보시고 그곳으로 신선한 산소를 보내봅니다. 차 오른발 내려 무릎 세웁니다. 두 다리 번쩍 하늘 위로 들어 올려주시고 탈탈탈 털어주세요. 두 발 내립니다. 반대쪽 오른 허벅지 위에 왼발목 올립니다. 오른발 바닥에서 떼고 다리 가슴으로 쭉 당겨오세요. 왼쪽 엉덩이 몸통과 멀어지게 살짝 밀어보세요. 왼쪽 골반에 들어오는 자극을 느껴봅니다. 왼쪽 골반으로 숨을 깊게 불어 넣어봅니다. 자 오른발 바닥으로 내리고 왼다리 쭉 뻗어 들어 올립니다. 가능한 만큼 다리 당깁니다. 오른다리는 쭉 뻗고 무릎 세우고 계셔도 좋습니다. 무릎 세우고 계셔도 좋습니다. 왼발끝 왔다 갔다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고개 들고 다리와 상체를 가까이 붙여보세요. 호흡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있다면 뒤통수 바닥에 이제 오른손으로 왼발바닥 감싸주고 오른쪽으로 쭉 당겨봅니다. 왼팔은 옆으로 뻗어 내려주세요. 다리에 들어오는 시원함 느껴봅니다. 얼굴 긴장 풀고 호흡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자 이제 다리 중간으로 이제 왼손으로 왼발날 잡고 무릎 바닥 향해 무겁게 내립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잡아 엉덩이 너무 뜨지 않게 해주세요. 눈썹 사이 긴장 두 뺨의 긴장 어깨 긴장 모두 풉니다. 자 왼발 내립니다. 이제 두 다리 번쩍 하늘 위로 들어올려주시고 탈탈탈 털어주세요. 두 다리 내리고 다리 쭉 뻗어 바르게 누워주세요. 바나나 자세에 갈게요. 몸의 중앙선이 한 선에 놓일 수 있게 잘 누워봅니다. 이제 상체와 하체를 왼쪽으로 옮겨 바나나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오른발 들어올려 왼발목에 걸어주세요. 두 팔 들어올려 반대쪽 팔꿈치 잡아 봅니다. 시선은 천장 향하고 있어요. 몸의 오른쪽 옆선이 길어지는 느낌 그곳으로 신선한 산소를 계속 전해봅니다. 얼굴 편안하게 만들고 호흡도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천천히 자세에 풀어주세요. 반대쪽 이제 상체와 하체를 오른쪽으로 옮겨 바나나 모양 만들어 봅니다. 왼발 들어올려 오른발목에 걸어주세요. 두 팔 들어올려 반대쪽 팔꿈치 잡아 봅니다. 시선은 천장에 이번에는 왼쪽 옆선이 길게 늘어나는 느낌 받아 봅니다. 어깨 너무 으쓱하지 마시고 긴장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자세 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트위스트 갈게요. 오른무릎 접어 세워주시고 왼쪽 엉덩이 살짝 들어 오른쪽으로 빼주세요. 왼손으로 오른무릎 당기며 트위스트 왼무릎 접어 오른손으로 발등 잡아 당깁니다. 양쪽 어깨 바닥으로 누르고 시선은 천장에 여기서 여유 있다면 왼손으로 오른발 잡고 다리 쭉 뻗어 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호흡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오른쪽 어깨 바닥으로 무겁게 오른다리도 바닥으로 무겁게 천천히 자세 풀어주세요. 반대쪽 이제 왼무릎 접어주시고 오른쪽 엉덩이 살짝 들어 왼쪽으로 빼주세요. 오른손으로 왼무릎 당겨 트위스트 오른무릎 접어 왼손으로 발등 잡아 당깁니다. 어깨 바닥으로 누르고 시선은 천장에 가능하다면 오른손으로 왼발 잡고 다리 쭉 뻗어봅니다. 억지로 당기기보다는 내쉬는 숨에 조금씩 몸을 조금씩 몸을 더 비틀어 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깊어질 거예요. 호흡도 편안해지고 깊어집니다. 자, 천천히 자세 풀어주세요. 손발 편안하게 바닥으로 내려두고 사바사나로 휴식합니다. 오늘은 누운 자세로 몸을 풀어봤어요. 긴장이 쌓인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편안하게 이완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운 자세로 수업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나마스테 이상해집니다. 제가 남은 싶어 아멘 서lean 거 또한 아멘 μέρι